2대1의 신년음악회 해마다 가슴뛰게 하는 음악과 공연으로 그해 시작을 알려온 2대1의 신년음악회 2022년 새해도 멋진 무대로 힘차게 열었습니다. 국내 최정상의 뮤지션들이 함께한 2022 2대1의 신년음악회 그 감동의 무대 K지니스가 다녀왔습니다. 2022 2대1의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롯데 콘서트홀 많은 관객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데요. 올해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공연장 방역지침을 철저히 엄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신년음악회 1부는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졌는데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내 대표 오케스트라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문화예술 혜택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나눔을 독려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신년음악회 2부에서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데일리 신년음악회 2민년 새해를 여는 큰 울림의 무대가 됐는데요. 음악이 주는 힘찬 응원과 따뜻한 위로에 관객들은 감동하며 어려운 시기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데일리 믿고 찾은 관객들에게 벅찬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이데일리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2022년 올 한 해 희망차게 시작하시고요. 목표하시는 것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세요. 마침부터 6시末까지 261 391 903 41 orn 9 42 42 41 42 43 88